국제성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폭우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구세군이 수재민들을 돕기 위한 긴급구호활동에 나섰습니다. 구세군은 최근 강원 철원과 경기 안성, 대전, 충남 아산 지역 수재민들에게 긴급구호키트와 이불세트, 생필품 등을 전달하고 토사물 제거와 침수 가전 세척 등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세군은 앞으로도 집중호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기상예보에 따라 수재민들을 돕기 위한 긴급구호물품을 준비 중이라며 자원봉사자를 투입해 수해 복구를 도울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